2부입니다 어떻게 됐는지 빨리 봅시다 많은 조언들 정말 감사합니다 퇴근하고 아내와 이야기를 한번 더 해봤는데요 아니 그전에 한가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글쓰기 전부터 뭔가 좀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지 같구나 이런 느낌을 이미 받고 있었습니다 통장은 따로 없구요 매달 안에 카카오뱅크에 800만원씩 입금을 했고 또 수익이 많은 달은 제가 따로 좀 모아두긴 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여유자금은 있어야 하죠 그리고 제가 월수익 천만원이라고 글을 쓴건 이거는 다른게 아니고 생활비 800과 제 용돈 100만원 부모님 100만원 이게 천만원이 고정지출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유가 생기면 조금씩 더 보내드리기도 했어요 여하튼 조언 주신대로 생활비 내역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때 아내가 나를 바짝 세우다구요 그게 왜 궁금하냐고 그래도 저는 차분히 조용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아내는 제가 하는 말을 뭔가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에게 보내자는 생활비는 별도로 주길 원했던 거고 그걸 안 보내면 제가 저희 부모님께 보내는 거 역시 본인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를 하면서 크게 화를 냈어요 형평성이 안 맞고 이건 누가 봐도 차별이다 뭐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이때는 저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게 뭔 소리냐 우리 부모님들 나 사업 안정될 때까지 그때까지 도와주신 거 너도 이미 들어가지고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나한테 그 정도는 받으실 권리가 충분히 있는 분들이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계속 화를 내면서 만약 본인이 일을 안 쉬고 계속 했다면 나도 일을 했다면 엄마한테 생활비 드렸을 거야 그런데 지금 봐봐라 너 때문에 임신해가지고 일을 못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당신이 책임을 져야지 그게 공평한 거잖아 이러면서 따지더군요 그리고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준 돈에서 장모님께 간 건 없어요 없는데 카드값이 매달 한 500 나오고 또 태아보험도 들고 그거 말고 이것저것 100만 원 들어가는 게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찌어찌 800만 원을 꽉 채워가지고 매달 쓰고 있더군요 그런데 많이 쓰긴 하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그냥 쓰라고 생활비로 준 거니까 딱히 터치할 생각은 없었고 또 제가 돈을 따로 모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 중인 거는 장모님 생활비 이거를 아내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임신이고 그 임신의 원인은 저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는 게 옳다라는 아내의 이 생각 말이죠 이 생각 자체가 저는 고민인 겁니다 여하튼 출산하고 내년부터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아이는 장모님께 맡길 거라고 하면서 본인이 벌어오는 돈 100%를 장모님께 드릴 거라고 합니다 아 100%가 아니고 100만 원이겠죠 아이 봐주는 비용으로 말이죠 아... 어제보다 뭔가 더 마음이 답답해지는 기분입니다 아니다 이거 100% 같은데 100% 다 주겠다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한테 생활비를 800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해라 그 대신 네가 일을 하게 되면 나도 생활비를 반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처구니 없는 표정으로 와... 사람이 변했네? 이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일을 할 때까지 장모님 생활비는 책임을 지려요 그러다가 본인이 일을 시작하면 그땐 지가 알아서 할 테니 지금은 무조건 자기 말대로 따라달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만 얘기해! 이러고 가버렸는데 하... 참 답답해요 어쩌면 좋을까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애 키운 공 없다더니 뭐 이런 거랑 결혼했대요 이래서 남자는 알대가리를 조심하고 여자는 몸 관리를 잘해라고 하는 거야 그거 못하면은 봐봐 인생 개 피곤해지는 거고 거지같이 사는 거야 에휴 2번 야 이슨이 말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호구 제대로 잡혔어 고마운 줄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러고 싶어요? 임신했다고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면 에휴... 보니까 사람은 좋은 거 같은데 마누라보곤 어쩜 이렇게 없냐? 응? 3번 뭐? 사람이 변했다고? 와... 저 말을 진짜로 했어요? 이거 이거 진짜 임신 공격당한 거 아니야? 맞는 거 같은데? 보통 이런 경우 자기 엄마한테 특별한 애정이 생기기보다는 자기를 버리고 고생시킨 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러지 않나? 결혼 전까지 번 돈 전부를 그런 엄마한테 몽땅 줘버리고 이제는 또 생활비도 주겠다 안 준다니까 뭐? 변했다고? 헐... 4번 나 진짜로 이해가 안 된다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면서 도대체 뭐가 부족해가지고 저런 여자랑 결혼을 했냐 이거지 아니 가정 환경 안 좋은 거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면서요 결혼하기 전 집안을 보는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아니 왜 그랬대 5번 무조건 내가 하전한 대로 해 이지랄 야 나 같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아가리 확 찢었을 거다 이걸 참는구나 니가 대단해요 6번 콘돔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참으로 고마운 걸 감사합니다 아니 뭐가 저렇게 당당하냐 뭐야 정말 신기하다 님아 이런 말 하는 거 미안한데 그냥 애 지우면 안 되는 거예요 8번 아니 뭐 월 800을 꽉 채워가지고 다 쓰고 있다고 미친 아니 도대체 이걸 보니까 뭔 말을 해야 될지 감도 안 온다 어? 진짜야 아니 뭘 하면 달에 800을 쓸 수 있는 거야 이야 대단하다 정말 추가 2 오늘 하루 참 길었습니다 보니까 밥이랑 생활비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는데 이 얘기를 좀 해보자면 우선 아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챙겨 먹을 때가 많이 있고요 뭐 이런 새벽에 나가거나 또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아내가 장모님이랑 밖에서 먹는 경우가 많고 또 제가 일찍 들어오는 날에도 거의 외식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남편 빼고 자기 엄마랑 둘이 먹는다는 건지 아니면 일찍 들어와가지고 다 같이 먹는다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뭐 배가 부른 아내한테 밥을 차려달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불만은 없습니다 또 필요한 옷이나 아기 용품도 백화점에서 사고 그렇게 좀 비싼 걸 사다 보니까 돈을 좀 많이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장모님께 드리는 생활비 문제 어차피 제가 뭐 쓰라고 준 돈이니까 그 돈 안에서 본인이 알아서 계산해가 준다 해도 이걸 가지고 저는 뭐라고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만약 줬다 하더라도 다만 이 돈과 별개로 따로 더 달라는 그 당당한 태도와 특히 저희 부모님께 돈 보내는 게 싫어가지고 그러는 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 마음이 안 좋았던 겁니다 이승이 말은 자기가 준 800에서 자기 엄마 도와드리는 건 상관없는데 그거 외로 돈을 더 달라는 것과 또 그거와 별개로 자기 부모님한테 돈을 주는 게 싫다 이런 태도가 싫었다는 겁니다 완전 호구네 뭐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기도 있고 아직도 아내를 사랑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의 조언대로 어쨌든 저희가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할 부부니까 서로 대화를 해서 타협할 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돈은 내가 관리하고 너한테는 용돈으로 200씩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험부터 아기에게 필요한 용품이나 공과금, 기타 등등등 그런 거 제가 관리하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사람 사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아끼고 모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랬는데 아내가 말을 안 합니다 긍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해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러고 가버리는데 저는 이게 더 불편합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아 그리고 장모님 생활비도 보내지 않기로 최종 통보했습니다 솔직히 아내가 장모님한테 많이 의지하고 매달리는 게 그런 게 눈에 보여요 안타까운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자기를 사랑해줘도 부모의 사랑이 더 고픈 사람이라서 그걸 끌어내는 그런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포기하려고요 지금 이게 잘 된 건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가족과 부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조언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거 해결 안 된 것 같은데 댓글 1번 아니 잠깐만요 아내가 뭘 한다고 순수 용돈이 또 달의 200입니까 이것도 너무 과해요 과해 용돈 확실히 확 더 줄이고 나머지 돈도 그래 절대 아내 손에 쥐어주지 말고 철저히 네가 관리하시라고요 지금 마지막에 보이는 아내 태도도 그렇고 평소 씀씀이도 그렇고 이 결혼 내가 봤을 때 절대 오래 못 가요 장담한다 2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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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아 임신도 했으니까 이걸 뭐 어쩌겠냐 이런 마인드로 살지 말고요 여기 댓글들 전부 다 쓰니 생각해줘 어? 조언해 주는 거잖아 절대 흘러 듣지 말고 당장 실행으로 옮기라고 뭐 협박을 하든 뭐 어떻게든 4번 저기요 사람 인생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혼 타이밍은 아니겠죠 저도 알아요 임신도 했는데 근데 여자가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데 애를 낳고 남은 인생 제대로 어디 살겠습니까? 끌려다니지 말고 똑똑이처럼 하시라고요. 아우, 이 고구마 아저씨야. 5번. 아니, 잠깐만. 아직 애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단 둘이 사는데 생활비가 한 달에 800씩이나 들어갔다고요? 이걸 다 썼다고? 말이 돼요, 이게? 이야, 통장 내역 제대로 다 확인해보지 그랬어요. 저축도 없이 그 돈을 다 쓴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래요? 아까 보니까 장모님한테 준 게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줬을 거야. 그것도 아주 많이. 그게 아니면 이거 말이 안 되거든. 이야, 이 아저씨 똥 제대로 밟았네. 7번. 임신이 남편 때문이라니. 세상에. 저도 아이 셋 낳은 워킹맘이지만 쓴이 아내는 아무래도 결혼생활에 대해서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가 강제로 임신을 당한 것도 아니고 결혼 자금도 남편이 다 해줬다며 그리고 그걸로 지체면을 세워준 거라면 이건 사실 그 결혼 자금 남편한테 빌린 게 되는 거거든. 빚인 거야. 그런 남편에게 임신을 빌미로 아니, 무기를 휘두르다니. 아무리 자기 엄마를 챙기고 싶어도 그렇지 이건 한참 틀린 거예요. 현명하지 못하고 생때만 쓰는 사람이야. 참 답답하다. 800을 다 썼다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글이 주작인 건지 아니면 사업을 하는 게 아닌 건지 뭔가 혼미합니다. 근데 만약 이게 진짜라면 800 쓰던 사람이 갑자기 반의 반토막이죠. 200이면 그죠? 절대 못 버티거든. 한 번 씀씀이가 커진 거 이거 못 줄이거든. 참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내 인생 아니니까 알아서 하시든가. 감사합니다. 아이고 머리야.